민선 8기 경기도의 첫 번째 움직임은 경제, 코로나19, 얼마 전 있었던 폭우 등 어려운 민생을 가장 먼저 보듬겠다는 겁니다. 이슬비 기자의 보도입니다. 7월 1일 첫 출근에 나선 김동연 경기도지사. 출근길 인터뷰에서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 민생을 보살피는데 우선순위를 두겠다며 포부를 밝혔습니다. 코로나와 경기 침체, 더군다나 폭우 등으로 인해서 민생이 많이 어렵습니다. 저의 1호 결제는 어려운 도민들의 삶을 보다듬고 민생을 살리는 일에 먼저 우선순위를 두기 위해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조치들, 또 앞으로 할 계획들에 대한 결제를 1호 결제로 결정했습니다. 김동연 지사의 첫 결제는 비상경제대응 민생안정종합계획. 경제 살리기에 본격적인 시동을 건 겁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취약계층 신속지원의 방점을 찍고 3단계로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단계별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1단계는 농어업인 면세율 및 물류비 지원 등 5대 긴급대책의 즉시 시행, 2단계는 소상공인 대환자금 지원, 지역화폐 10% 할인 지원 등 9개 과제가 포함됐습니다. 3단계는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상향, 긴급 끼니 돌봄제도 도입 등 7개 과제가 담겼습니다. 2단계는 예산 확보가, 3단계는 의견 수렴과 사전 절차가 필요한 사업들로 올해 추가경정예산과 내년도 본예산으로 재원을 확보해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취임 전부터 취약계층을 위한 대책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김 지사의 의견이 반영돼 이번 민생안정대책에는 이들을 위한 정책이 촘촘하고 두텁게 담겼습니다. 경제 위기의 충격은 취약계층에게 집중될 것이고 발빠르게 움직여서 우리 경기 도민의 어려움 해소, 또 취약계층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들을 만드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외에도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자부담 한시정 면제, 경기도형 긴급복지기준 완화기관 연장 등 기존 추진사업 중 도민 체감이 큰 사업들의 기간을 연장하거나 지원폭을 늘렸습니다. 김 지사는 실사구시의 정책으로 도민의 삶을 윤택하게 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겠습니다. 또 제가 했던 수많은 공약과 정책, 말의 빚들 차근차근 갚아 나가겠습니다. 도민 여러분들의 삶을 보다 윤택하게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민선 8기 경기도는 추진 상황 점검을 위해 비상경제대책전담반도 운영한다는 계획입니다. 경기지TV 이슬비입니다.